날씨 날고 쫙 빠져서 취한 후에 넌 또 깨 안녕하세요 비행기 떠납니다 칙칙폭폭 모두 탑승하십시오 신발 벗고 올라오십시오 떠납니다 칙칙폭폭 아 더워 아 아 그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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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Let's go 아 나 너무 오짓뻔했어 아 나 너무 오짓뻔했어 여기 내양 쪽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내려가야겠다 너무 추구하는 게 나을까? 저쪽 한번 가볼게 우와 이거 뭔데 물고기야 여기 많은데? 뭔 물고기가 이렇게 있지? 눈에 보여 고기가 근데 내 거 안 먹어 숨발을 구워다니는데 고기들이 막 놀아 엄청 많아 여기 눈앞에 보이는 건 못 잡아요? 왜 못 잡아? 어 뭐 잡았어 뭐 잡았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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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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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루어루 지였다 지였다 우와 아 아아 아으아 너너너너너너너너덧 봉지 문자 펴야지 우리를 잡는다 루어루 그것도 희옥 앙 상대방 그것도 비해 버렸다 비해 버렸다 저 위로 올라갈까요? 그냥? 아예? 위로 가야겠다 그냥. 그럼 짐을 어떻게 옮기지? 카메라 여기다 놓고 옮길게요. 커피 가지고 갈게요. 좋다. 구멍치기 해야겠다. 구멍치기 해야겠다. 구멍치기 해야겠다. 자율이 좋다고요? 구멍치기도 같이 할게요. 아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. 바로 입 뒤로 와 바로. 구멍 하나 찾았어 입 뒤로는 구멍 찾았어. 먹는 거 못 먹어 근데. 해적밥 주문하고 올게요. 여기 앞에 주문하고 올게요. 비용은 15,000원인데 불러주신대요. 이렇게 쓰셨어 이렇게. 이렇게 안 쓰셔도 되는데 나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. 방까지 달아주셨어. 우와 지휘였다. 우와 뭐야. 우와 전복 아니야 전복? 와 회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 아이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. 아 이거 조명 켜지네 좋네. 아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음. 대박. 아 진짜 맛있어. 회도 많이 들어가 있고. 눈기 봐봐. 맛있겠지. 음. 음 맛있어. 음. 음. 맛있어. 음. 진짜 맛있어. 음. 맛있어. 맛있어. 더 먹을까. 음. 되게 맛있겠다. 짭짭짱. 아. 음. 아. 저거 지금 하나씩 해 놨어요. 다 먹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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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가사리 밖에 안나와 자꾸 아 이것도 불가사리 아 근데 나는 굉장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데 굳이 막 뭐지? 고기 막 그렇게 막 쓰신 말이 안잡혀도 되는데 나 그냥 이러고 있는 것만 어 너무 좋아 어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걸린 것 같은데요? 잠깐만 어 아닌가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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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야 어디 어 고기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 잠깐만 이거 왜 근데 걸었어 밑에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걸지? 잠깐만 오 됐다 됐다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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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오 크다 크다 오 뭐야 오 무겁다 무겁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야 라인 좀 뜨고 왜냐면은 어디 가마... 그러니까 돌 있는데 길로 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뭐야 얘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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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어 뺐다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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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이 안 뜨니까 빠졌어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뭐지 오 씨 큰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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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수air 나의 음 dys submission 별로 안 큰데 Azalea 감았어 별로 안 큰데 아이 별로 안 크네 별로 안 커 아 근데 밑에 감았었어 감았었나봐 멈춰 손맛은 무슨 아니 무슨 손맛은 상어인 줄 알았어 막 끌고 들어가길래 아 근데 한 마리 잡은 게 어디야 한 마리 당생? 당생? 아 입도 대박이었어 아 근데 그리고 웃긴 게 쭉 걸고 들어가면서 돌에 막 들어가는 그 느낌이 들었어 어 뭐야 뭐야 손이 갔어 힘이 날렸어 아 나 힘이 너무 달아 아 너무 재밌다 장호랑 막 이것저것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게시 마지막 dreams 여기에는 어딘가가 거기에 진공이 덕분에 드릴까요? 한쪽? 내일 새로 사면 되죠. 네. 패더링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실제요. 네, 고맙습니다. 한 마디도 못 잡으셨어요? 어우, 난 노랫미 한 마디 잡았는데. 한 마디도 못 잡으셨어요. 어떡해, 어떡해요? 네. llegg хороший, Easy. 예료기 한 명 감사합니다.